네 안녕하십니까. EP투자연구소 문태민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짐 매트릭스가 되겠구요. 코드번호는 10982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오후 12시 18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종목 분석 한번 해드리고 그 다음에 차트 분석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은 5313억원이 되겠구요. 현재 시가는 26100원이고 현재 1.36% 오른 가격입니다. 일단 요정도까지 해드리고 매출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짐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실적은 크게 2017년부터 좋진 않았어요. 매출액은 그래도 계속 이어서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분기별 실적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아스트라제네카 관련 주기 때문에 물량이 확보되서 짐 매트릭스가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이렇게 마무리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저희 요거 뉴스 기사 나온 거 아시죠? 당청 압박에 정부 아스트라제네카 미 FDA 승인 없어도 도입 오늘 새벽 3시에 나왔습니다. 15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078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의 여당이 내년 3월 백신 접종을 사실상 압박하면서 과거 백신은 속도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란 방역 당국의 입장도 입장도 백신 승인을 미식품의약과 FDA 승인 여부 관계없이 한국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겠다라는 식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전문가 사이에서 백신 도입 절차나 안정성을 고려하면 정부가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고요. 정부는 지난 8일 해외에서 개발 중인 백신 4,400만 명분을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국내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이 중 선구매 계약이 완료된 백신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의 천만 명분이다.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최근 3상 임상시험에서 투약 용량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는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서 미 FDA 승인이 늦어지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공동 개발 중인 옥스퍼드대 제너 연구소 책임자 에이드리언 힐 박사는 9일 임상시험이 끝나길 기다리면서 내년 중반이 될 것이라고 나와 있고요. FDA 승인이 늦어지며 국내 도입이 늦어지고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방역 당국은 FDA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결정에 따르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5일 정립 브리핑에서 백신 도입은 미 FDA 승인 여부와 한관없이 우리나라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며 FDA는 미국 기관이고 우리나라는 우리 식품 의약품 안전처의 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일단은 그 아스트라제네카와 관련해서 근데 참 이게 너무 장기적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 이제 시장도 많이 지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급등이 나왔지만 계속 조정을 받고 있어요. 이게 언제 될지를 모르니까 사실. 내년 2월 3월이라고 말은 하는데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종목은 이제 여기서 이제 어쨌든 간에 완만한 하락 추세는 이탈을 했어요. 이탈하고 급등하는 구간으로 최근에 상승 강도가 매우 강하고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이제 원래는 생각을 했었어요. 원래 더 이제 추가적으로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거래 추위나 아니면은 뭐 선도 세력의 이익 실현 여부를 좀 관찰을 해봤을 때 수익이 어느 정도 이제 세력들은 먹고 많이 빠졌다라고 쉽게 말해선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의 추위를 보면은 이때만 많이 터졌지 이때는 계속 바닥을 찍고 있어요. 거래량 토대로 계속 차트도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5일 분봉을 한번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이제 제약바이오주는 분봉을 항상 이제 뭐 15분봉선을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이 부분을 항상 보시면은 어 이제 분봉선이 좀 이게 여기 부분도 그렇고 뭐 여기 부분 그리고 여기 부분 편차가 굉장히 추위가 굉장히 심해요. 굉장히 심해서 이 분봉 차트도 보시면은 어 어쨌든 간에 세력들이 그 올렸다가 털었다가 이런 반복을 계속 꾸준히 많이 한다는 이제 얘기로 쉽게 말하면은 그런 소리입니다. 근데 개인 물량들도 여기에 많이 지금 물려있다 보니까 세력들도 지금 올리지는 않은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도 어 요거를 한번 보시면 여기 부분 보시면 계속 어 이거는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력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개인 물량들은 빠져요. 개인 물량 빠졌을 때 반대로 세력들이 올린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뭐 요때 요때 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 요때 요때 보시면 개인 물량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어 세력들이 어 바로 빼버리는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고 개인 물량들이 많이 빠지면 세력들이 바로 어 들어가고 있는 추세로 보이죠. 여기 부분이죠. 이제 여기 부분이 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부분 요 부분 어 개인 물량들은 빠지고 세력들을 올리고 또 이 부분에서는 어 개인 물량들이 많이 올리니까 세력들을 빼버리고 여기는 개인 물량이 빠지니까 세력들을 올려버리고 뭐 요런 식으로 계속 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상은 개인 물량들이 지금 많이 들어온 상태여서 어 추가적으로 어 이렇게 갔다가 조정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지금 흐름 차트상 흐름은 나쁘진 않은데 이런 거래량이나 뭐 보셔야겠지만 뭐 사모펀드나 아니면은 어디 기관이 어디 금융기관이 매집을 했다 뭐 요런 것도 디테일하게 봐야 되지만 그 부분은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하면서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어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 계속 이제 어 보아권으로 어 계속 진행이 되다가 은봉이 나와서 조정을 받을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차트가 이렇게 급등했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또 이렇게 떨어졌다가 뭐 요런 식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저는 좀 꼭지점에 물려계신 분들은 비중축소를 좀 하고 비중축소를 하든가 아니면은 꼭지점에 물리신 분들은 주가가 한 번 더 만약에 조정을 받아서 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가도 좋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한 요정도 선까지는 뭐 2만 3천원 정도 선까지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네요 만약에 조정을 받더라도 그래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어쨌든 지금 이슈가 FDA 승인 없이 FDA 승인 없이 어 시각 시약처에서 허가해서 이제 지금 급하니까 이거를 유통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게 허가가 정확히 떨어져서 뭐 4달 내 유통 시작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주가가 여기서 떨어지지 않고 급등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체크 잘 하시고 제가 이거 짐 매트릭스도 항상 방송 꾸준히 할 테니까 요 부분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해 보시면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라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깜빡깜빡거리는 무료 추천 종목 여기 클릭을 하시면 어 이렇게 밑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 저희는 이제 투명하게 저희 소장님께서 이렇게 공개를 해주시기 때문에 뭐 오늘 날짜 뭐 어제는 그 금요일 날짜 한번 봐볼게요 금요일 날짜도 이렇게 뭐 금요일 무료 추천 종료 종목 18.82% 2전 2승 이렇게 두 종목 나가서 두 종목이 다 올랐다 어 이런 식으로 나와지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주 당일 9시부터 실시간 댓글로 시작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미국 나스닥하고 뭐 나스닥 이제 미국 지수가 어떤지도 이렇게 나타내지고요 어 그리고 내용도 나와요 미국 전일 미국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장시작 30분 20분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줍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 9시 어 신테카바이오 현재가 2만 천원 기준 매수 이렇게 나오고요 어 두 번째는 9시 1분 휴캠스 현재가 2만 4천 8백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 주가 어 그 차트도 이렇게 항상 같이 함께 올려주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 금요일 오전 9시에 추천드렸던 동목 추천매수가 2만 천원에 제시해드렸고 추천매수가 대비 8.91% 상승했습니다 어 신테카바이오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쭉 이렇게 내려보시면 뭐 금요일 무료 추천정보 두 종목 추천하여 두 종목 모두 수익 내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고요 어 만약에 어 뭐 이렇게 되면 뭐 3전 3전 2승 1패 뭐 이렇게 나오는 거를 만약에 확인하셨다 그러면은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쭉 이렇게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금요일 무료 추천주 세 종목 추천하여 어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비중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도 이제 어 개요가 나옵니다 어 이런 식으로 보유기간 만약에 물렸다면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1차 2차 3차도 나오니까 요거 배수 매매 전략 가격표 이거 소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짜가지고 항상 올려주시니까 요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음 그리고 어 요런 것도 리딩 특징도 한번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쭉 이렇게 내려보시면 음 요런 식으로 장초반 증치상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메시지가 꾸준히 이렇게 나오니까요 뭐 사실 어 마이너스가 많이 나서 마이너스를 좀 많이 하고 싶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좀 어 수익을 창출해서 내가 목돈을 좀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 AP투자연구소 들어오셔가지고 무료 추천 종목 받아보시고 어 수익 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어 그 성과가 나와서 어 좀 불편함을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이제 수익 많이 내서 좀 이렇게 어 어느 정도 좀 경제나 이런 지역으로 상황이 좀 괜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셔가지고 종목 이렇게 매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